한글자막 by 한효정 박사완의 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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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나의 파트너 아니야 어디가 여기가 나의 파트너 Where we going up? I'm going to meet Yuhan 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피곤합니까? 아, 새정은 피곤하죠. 저도 지금 편집하고 저녁 먹으러 나왔는데 너무 피곤하네요. 날씨도 찌뿌둥하고. 라방은 어떻게 해야 재미있을까? 라방은 좀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MBK는 어떤 회사냐고요? MBK는 엔터테인먼트죠? 어디 가려고 그래요? 유한이 형 만나러 갑니다. 같이 저녁 먹기로 해가지고. 어, 나 무릎 왜 이러냐? 무릎이 이상한데? Can you speak English, 형? I can speak English. 오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 영상 잘 재미있게 보시고 계시나요? 와, 진짜 그 유튜브 영상 결혼식 그거 때문에 대구를 내려갔다가 왔는데 와, 진짜 진짜 너무 힘들었어 2박 3일 동안. 오빠, 나 딥스 동생이랑 같이 있어요. 오빠 이야기하고 있었음. 아, 딥스. 딥스. 우리, 나 그 뭐야, 유튜브 채널도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유튜브 채널, 뭐야. 유튜브 채널도 팬클럽 하나 만들까, 우리? 어떻게 생각해? 우리 배우 박사환 채널 팬클럽을 하나 만들어볼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유튜브 라이브 이제 그 천명이 넘어서 그 뭐냐, 핸드폰으로 모바일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바일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면은 근데 나 지금 라이브 방송 켜도 사람들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유튜브, 유튜브 라이브 방송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항상 묻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티아라 선배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티아라 선배님들 너무 좋은 선배님들이죠. 회사 다닐 때 자주 챙겨주시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 스피드 그룹도 뭐야 솔직히 말하면 누나들이 번 돈으로 저희 다 기획하고 만든 건데 티아라 누나들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정말로 내가 댓글 많이 달아줄게요. 고마워요. 목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할까? 내가 구독자가 만약에 한 3천명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우리 팬클럽을 만들자. 세일이랑 나랑 같은 팬클럽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방송에 공지를 올릴 건데 유부남 저기 있다. 제가 JJ7777이 그저께 결혼한 애거든요. 결혼식. 그래가지고 라이브 방송 목요일 날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I'm gonna shoot the live broadcast on next Thursday I will be 다음 주 목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이미 미리 공지를 하고 방송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방송을 한번 해보고 다음 주 목요일 몇 시쯤이 좀 괜찮을까? 다음 주 목요일 몇 시쯤에 하면 좀 괜찮을까? 이번에도 게스트 있을까요? 게스트가 나 라이브 방송을 지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모바일로 이렇게 딱 하는데 뭐 콘텐츠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라이브로 할 콘텐츠가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콘텐츠를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소통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막 이렇게 밥 먹는 게 좋을까? 고민 중이야 고민 중이고 I will be take a 라이브 방송을 next Thursday 맞나? 영어가? 아재 아재발잔 아재발잔 하이 게스트 없어도 됐으니까 같이 저녁 먹으면서 소통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 라방하고 다음 주 목요일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밥도 먹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한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하고 뭐야 어 팬클럽은 팬카페는 그 다음 주 아 다음 주래 그 3천명 구독자 3천명 정도가 됐을 때 만들자 팬카페 운영자는 제일 댓글을 열심히 남긴 사람을 운영자를 시켜주겠어 인도네시아 하이 오빠 운전 조심히 해요 아 네 운전 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어차피 괜찮아요 3천명이 됐을 때 그때 팬카페를 하고 유튜브에 댓글을 제일 많이 남긴 사람들이 내가 운영자 시켜준다 내가 3천명 됐을 때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3천명 되면은 말해줘야 돼 나한테 오빠 그 팬카페 만들어야 돼요 라고 말해줘야 돼 유튜브 라이브에 유한오빠를 초대해주세요 유한이 형을 제가 초대를 할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말로 얘기해도 되죠 네 제가 그 유튜브 라이브가 아니라 게스트를 유한이 형을 그때 초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음 주 일요일 날 결혼식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다음 주 일요일 날 결혼식 이브가 영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주 수요일 날 영상이 또 다른 영상이 올라오는데 그 주 수요일 날 올라올 영상을 제가 좀 장기적으로 할 생각인 영상이에요 그 영상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올릴 영상이 제가 이제 좀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올릴 영상이고 그게 이제 음악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음악 프로그램 같은 거고 이제 힌트는 여기까지만 주고 다 알려주면 재미없으니까 조금 공을 제가 좀 촬영 장비도 그렇고 이제 조금 콘티도 막 만들고 정말로 좀 공을 많이 들여서 촬영을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이제 음악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을 매 주마다 하나씩 올릴 건데 거기에 이제 유한이 형 나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이제 노래도 하고 약간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홍보도 해주고 좀 많이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계속 가지고 갈 프로그램이라서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재밌어 나는 유튜브 하는 거 진짜로 재밌게 재밌게 하고 있어 그 뭐야 유한이 형 그 뭐야 인스타에 들어가가지고 나랑 그 같이 유튜브 방송하라고 이거 댓글 막 열라 남겨놔 알았지 본인도 빼박하게 알았죠 재밌어? 아 재밌으면 다행이지 근데 진짜 이제 조금 그래도 처음 영상 올라갔을 때보다 영상이 조금 더 퀄리티가 조금 더 괜찮아지고 있지 아 그래서 생방 말고 수요일 날 올린 영상이 같이 나온 거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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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일요일 날 결혼식 2부 영상 올라가지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지금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 영상 올라가고 목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할 거야 나 진짜 바빠 죽을 것 같아 편집하느라고 같이 오빠 라방 보는데 오빠 소리 짱 잘 들려요 아 your videos were really funny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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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또 무통한 다음 주에 이제 일요일 날 결혼식 2부 영상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지금 좀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올라가고 첫 1화야 1화 1화로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라방하고 그 다음에 아 근데 목요일 날 라방할까? 한 3천명쯤 됐을 때 라방할까 그냥? 어떻게 생각해? 아직 라방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아? 그치?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기 조금 이르지 않아 아직까지는? 그냥 그냥 3천명 됐을 때 팬클럽 만들 때 라이브 방송 그냥 같이 할까? 형 몽골에 가본 적 있죠? 아 몽골 몽골 당연히 가본 적 있죠 몽골로 어떻게 잊어 내가 당연히 가본 적 있지 그 영상 편집 왜 이렇게 빨라 영상 편집 진짜 죽을 것 같아 이틀을 밤새웠어 다음 주에는 해줘야지 진짜 나 진짜 하는 게 맞아? 딱 켰는데 막 막 2명 들어와 있고 막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은 친구들 다 부를 수 있어?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막 어? 한 100명 부를 수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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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들 다 부를게요 아 진짜 진짜 해? 일단 공지는 따로 할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에 라이브 방송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는 거 공지는 따로 할 건데 언니들이랑 가족들 다 부를게요 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부담스럽잖아 영상을 내가 잘 찍어야 된다라는 좀 그런 강박이 생기잖아 나 그냥 그냥 밥 먹고 그냥 그게 다인데 저랑 같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랑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라방을 할지 말지 네 그렇게 할게요 오빠 잘생겼어요 오빠 잘생겼어요 브라이 믹스 브라이 믹스 소울코넥션 쌤 쌤 쌤 그 뭐야 아 뭐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다음주 목요일날 라이브 방송할게요 할게요 할건데 뭐야 진짜 나 사람 많이 안들어오면 바로 끌거야 그것만 알고 있어 다음주 일요일이랑 수요일날 영상 올라가는거 많이 봐주고요 그런 말 하지마 제발 형 우리 언제보죠 쌤 라이믹스 우리 언제보죠 형 언제가 편해요 형 나는 촬영이랑 편집 없는 날은 괜찮은데 일찍 그냥 재미로 하고 있는데 바로 끄면 구치한다고 협박해도 되는 부분 구치 만개 댓글 달아줄게요 조만간 봐요 네 전화할게요 형님 네 여러분들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끌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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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